정부가 물가를 잡으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.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에 밀접한 물건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보일러 가격까지 올랐습니다. 조현선 기자입니다. 톤당 108.53달러, 한 달 사이 20달러나 오른 철광석 가격입니다.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안 오른 게 없는 요즘. 철광석 가격까지 치솟자 제조업계들의 불안은 커져갑니다.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철광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. 결국 이런 재료 인상은 8년 만에 보일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. 보일러는 한 번 설치하면 10년을 넘게 사용하지만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들어도 꼭 있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 중 하나. 경동나비에는 지난 1일부터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렸고 15일부터는 귀뚜라미, 내년 1월부터는 린나이에서도 최대 6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합니다. 그간 가격 조정에 소극적이던 보일러 업계가 움직인 건 주요 자재인 구리, 스테인리스, 철 등 원자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0, 30% 오른 데다가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진 걸로 분석됩니다. 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생산과 소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.